자, 저희 강단님이 추석년도 마지막 날 50골 쏘는 주사위 주사위 이벤트예요 숫자 공개하시네요 1부터 50 이야 난 몇이야? 어? 난 왜 100이야? 1부터 50은 어떻게 굴려? 이건 어떻게 굴려? 아, 주사위 50? 전삼이네, 꽝 전삼 아, 웃기다 전삼 자, 과연 1등 누굽니까? 아, 궁금합니다 야, 1등 누구에요? 자, 1등 누굽니까? 오우 자, 1등 누굽니까? 1등 누구입니까? 아 안녕하세요 하하 하하하하 진짜 와 대박 에 죽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나이스 아 네 아 아 맞다 초록님 이구나 아 초록님 내 우편 보내놨거든요 아침에 전사 키우다가 1등 누구예요 축하드립니다 1등 누가 된 거야 아무튼 축하드려요 아 빵파리 소년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.